2013년 1월 29일 오랜만에 랩몬스터의 로그 오늘은, 야 오늘이 아닌가? 아, 정들었던 레게리를 풀었다. 뭔가 시원 섭섭한데 솔직히 좋다. 머리 감을 때 너무 불편하고 잘 때도 항상 목 디스크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머리가 작아지니까 너무 좋고 살짝 아줌마 같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흑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시원 섭섭하고 좀 마음에 들기도 안 들기도 하는 그런 껄쩍지근하고 복잡복잡한 머리 스타일인 것 같다. 그리고 여전히 밤을 새며 아, 밤을? 밤을 새며 새벽을 새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.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뭔가 비로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? 음 좀 멋있나? 아무튼 레게를 푸는 게 가장 큰 이슈고 작업은 늘 하는 거니까 음 예, 아무튼 기분이 좋다. 아, 화이팅이다. 레츠 끝.